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관리, 감독,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감리제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. 책임감리제는 문화재 수리 현장의 감독 권한을 대행해 재해 예방 대책과 문화재 품질 관리, 문화재 수리 준공 검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합니다. 책임감리제 시행으로는 그동안 문화재 수리 현장에 적용돼 온 일반 감리 제도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문화재 수리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